안녕 도은씨가 오늘 없네요 어떤 주황색 보았는데 오! 도은씨에 반이 있었는데 이제 다 나왔네요 네 이거 드릴게요 여기 제목 뭐가 있길래요 네 이거에요 잠깐만요 일어져서 이렇게 서세요 The Crying Princess 라는거 저는 잘 읽어요 이 사람보다 더 잘해요 맞는 말이에요 저 읽을게요 Princess Alice cried all the time Alice cried all the time 잘할게요 이거 한게 she heard in the morning she 이거 뭐야 you survived in the afternoon 이제 잘할게요 네 The Queen was not happy he put cotton wool in her ear 네 어떤 뜻이냐면 맨날 맨날 우는 공주였대요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는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오후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랬대요 근데 여왕이 그래서 싫었대요 다음 페이지 이제 연수 연수 The King with Alice 어 이거 뭐에요? 모르는건 크론 크론 이건 뭐에요? 이거 스파이클링 스파이클링 이거면 이거면 쥐 쥐 쥐 프린세스 엘리스 크라이드 하 하 봐봐요 그래서 왕이 어 왕관이 주었어요 근데 아직도 울는거에요 더 더 시끄럽게 울었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목걸이를 줬는데도 우는거에요 뭐 있는거에요? 아 왜 이렇게 이상하죠? 이거 얘 가고 온달라 평강구인줄 알죠? 평강구인줄 같아요 아니요 얘 우유달라는거 아니죠? 보세요 너 아 진짜 잘하라고요? 이게 저 차지이잖아요 아까부터 잘할게요 너 오계 Zum 젻 내 젠 젣 당신 저도 젓 젓 kg 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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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리밍, 이븐 라우더 그래서 어떤 제니는 그것도 했는데 울어요 제니는 소화를 갖고 와서 랄랄랄랄 재밌게 하는데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책이 부서졌다 책이 부서졌다 책들이 부서졌다 이제 저 차례예요 이제 저 차례 도 비리스도 객, 객, 객 객 스플르 아 스팸 프린세스 엘리스 바네키스 1 앤 2 근데 봐봐요 그래서 마법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마법을 해서 안 울게 했는데 이 프린세스가 이 마법의 지팡이를 벗어뜨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벗었죠? 근데 이거 하던 것도 왜 울죠?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거요 아직 뭐해요 이거 오잉 이제 연수 차례 이거 아 이거 내가 왔죠 이제 연수 이거 The king didn't go what to do 다했어요? 네 그럼 Give all all my gold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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